네, 이때 준줄? 거기까지만? 네, 잠깐만, 잠깐만, 하실때 봐주세요 아니야, 뒤에 올렸다 내렸다 거기에 헷갈려 그걸 다시 촘촘하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만 거기가 비슷비슷한 놈들이 많고 올리고 내리고 거기가 그래 그래서 거기는 촘촘하게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띈 거예요 네, 그거 입지 마세요 할게요 네, 저기까지만 배운 데까지만 왜냐면 뒤에는 거기가 좀 촘촘 배워서 막 무슨 막 이상한 음물 내고 음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슷비슷하면서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걸 아주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준줄 삼각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버거는 벌 벌 수양 버들에 앉은 어깨꼬리 제 이 기름을 재벌로 서żenia 의 전자 고통 뾰 제비를 부리기로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그드봉 저 편은 좌드봉 던던봉 빠즈건봉 좌우로 칭칭 불러난디 아하 이리와 덤플을 툭 쳐 후여 하차 처제비 박남산의 깃들어 덤플을 툭 쳐 후여 딱따 처제비 어느 구석으로 행하느냐 여기까지 할게요 이때 추운절 삼각 이때 추운절 삼각 춘절 이쁘게 전한다 이때 추운절 삼각 이때 추운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추운절 삼각 추운절 삼각 수양 어른에 안주는 백골이 제 이름을 제불러 포기심해진 그물을 애국어리 쳐들어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구두봉 저 편은 좌두봉 이 편은 우구두봉 저 편은 좌두봉 건던봉 빠즈건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다 좌우로 칭칭 불러난다 아하 이리와 아하 이리와 덤프를 톡쳐 후여 덤프를 톡쳐 후여 사랑보음 어허허허허허허 그 자자 대 대 강남산의 힘 깃들어 덤프루를 툭 쳐 강남산에 깃들어 덤프루를 툭 쳐 우여 땅 따져재비 우여 땅 따져재비 어느 곳으로 행하느냐 이때 추혼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부고는 벌벌 수양포들에 앉은 깨꼬리 재기름을 재불러 재기름을 재불러 고기 심해지는 그물을 고기 심해지는 그물을 재구리 쳐들어매고 재구리 쳐들어매고 대비를 후리로 나간다 재비를 후리로 나간다 방남산으로 나간다 이편은 우고두봉 저편은 좌두봉 이편은 우두봉 저편은 좌두봉 건던봉 맞은 건봉 건던봉 맞은 흥봉 좌우로 칭칭 불러난디 좌우로 칭칭 불러난디 아하 이리와 아하 이리와 덤프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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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욱 더욱 어느 보습으로 행하리냐 어느 보습으로 행하리냐 그렇지? 잘 들어요? 어느 보습으로 행하리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